어떤게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또 뵈거나 말거나 따게만 해줘 또는 따게 해줘 칠 원평 모양 좋구요 클로버가 많이 안보입니다 자체 한장 받아보러 갔구요 받을까봐 항상 겁나? 뻥카치는 사람은 꽁으로 치나? 얼마나 졸이며 치는데 똥꼬 과략근 47만개가 동원된다 어휴 애국면 사문 아툴인것을 화이트페어쌈 싸움으로 가죠 카툴 겠구만 카툴는 받게 되어있죠 카툴가 됐기를 카툴 받게 되어있죠 음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어 이어 별론데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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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별론데 고민한다 죽는다 그냥 본론데 햄같은데 근데 액면에 아쿠 이런게 있으니까 아쿠아가 있잖아 그래서 액면은 난 생건회에 큰일했어 이제 마음을 고치어 먹었다고 그러나 팔 영원성 있는 문의를 내놔야지 콜만 갑니다 이럴래? 애들 벽이 없는데.. 아.. 나 안갈테 됐네요 하프나가 죽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센거 내놓을때 뭐야 누가 표창 던지듯이 카드로 표창 던지듯이 오른쪽이 겁나 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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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가지고는 안될텐데 10조 너무 쎄 봉은 봉일 뿐이에요 가장 높은 투표가 뭐냐 하면 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투표 아닌데 투표 보다만 높은 거잖아 얘가 정신 차려야 돼 밥상 차려야 돼 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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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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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나도 나도 콜 쪽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exec move 춰 해준 US di Legends 제가 문을 떠야되는데 오우 까꿍 이분은 카투로 항상 저에게 적금을 부어주시네요 퀸 내놔 잘 찢었다 더블하프 AJ 어머 나한테 에이스 있는데요 저거 봉이면 난 큰일 났는데 또 앞붙이겠지 아이고 나 아이스 난 죽어 이 정도면 잘 죽었어 치열한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데 내게 말을 해봐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줘 너만을 사랑해 체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사람말을 안 믿니 야 이거 플러시 떴네 떴어 내가 플라우스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죽을거야 나는 안 기다려 떴어요 뭐 구집일 수도 있겠으나 아니면 뭐 플러시일 확률이 조금 높아 보여요 나 옛날에 안 이럴 때 오버리고 막 이렇게 그랬거든 지금도 그래 나 옛날에 이때 죽고 그랬거든 지금도 그래 칠 다 빠졌는데 막 이렇게 다잉 아 이 정도 스팸 퀵 치위도 시작합니다 뭐 하 이게 뭐 아 나 안갈래 방이동 6,7,8 후인 K 왼쪽에 있구요. K가 뭐 3장이 있다고는 안 보여지고요 이젠 약해진다. 얘랑 나랑 다이아 서로 가져가면 안되는데 빨간색 아휴 하 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팔봉이 날 살렸어요 하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A인줄 알았잖아 마봉이냐? 왜그래 나 많이 망설였지 너무 티났다 당황한거 너무 티냈어 또 아프나 그랬지 데려가서 먹으려는데 더 크게 소울 줄 알게 마봉이 없네 마집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엄마 쨍다릉다릉 쨍다릉다릉 쨍 하 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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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he 하 West 덤 황 하 하 하 해 하 하 뭐 원표시고 쫙쫙 붙어 줍니다 씻죠 씻죠 방어문경 아니 아니 단둘이는 더 싫어 여기 볼까요 이렇게 궁금하지? 안 가르켜줘 지금 오셨잖아요 그 그 그 그런가 거짓였죠 어머나 이거 따라가네 진짜 이건 거짓입니 저 중에 원표 없겠니? 책 한번 때려봐 죽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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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다 안 받다 빨리 사과드려 사과드렸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까오르 어휴 이건 됐습니다 나는 당연히 옆에 얌전해진 걸 보니 뭐 매우 뭐 좋은 그런건 아닙니다 아 걸렸네 마운트 같구나 이제 플러시지 그리고도 손이 주인말 안 듣고 그냥 콜 눌러버립니다 이럴 때 망 쪼가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 쪼가 들었다 걸렸다 싶으면 마운틴이고 자식구 간에 꺾어야지 기회는 옵니다 한방을 믿더라 이게 아니라 기회가 옵니다 자악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기회를 얻을 때까지 버티는 그런 정신 엄허 엄허 다 죽을거야 얘는 워낙에 약했고 돈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보여 드리도록 홀께요 빨리 죽어 열망이고 자식구 빨리 가자 빨리 죽어 빨리 야 왜 이러니 방에 이렇게 회장님 오늘 냉동실을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모양을 숨은 것도 아니고 공기 좋아 이곳에 뼈를 묶겠다 탱탱 짜 7 4 5 5 왜 그러냐면 이렇게 5 불러주면서 그 숫자를 조금 머릿속에 새겨넣는 그런 과학적인 행동 쿼터는 애들이 따라오죠 바보야 2페어 전 원페어 5.3 2페어도 5.3 불고기처럼 다 부어졌어 다 느꼈어 아이고 또 조림이 솔솔 마데카 솔솔 이곳에 뼈를 묶겠습니다 고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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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 히히히히히히 체크 콜 아이고 안가 안가 콜 콜 콜 체크 콜 이제 제대로 가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필요없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콜 콜 콜 콜 필요없어 필요없어 이건 필요있어 필요있어 필요있다고 필요없어 안죽고 따라오네 아휴 이러면 장사 어떻게 하냐 너무 연속으로 다 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합쳐주는 애가 있어서 40초 40초 잘 먹었지만 초반에 안감았더라면 이런 큰 수익 없었을 것을 필요해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풀하우스 느낌 나는데 풀하우스네 아 아 또 돈을 낀다 하니까 쟨 떴어요 아 콜만해 벗겨 막으려고 이루아시낙 도칠꽃을 쫄았어 괜찮아 풀하우스였어 육집이었어 육집 앨범으로 만든거야 난 소박한 놈이야 나한테 육즙이 올려라? 안 비싸니까 잡은건데 죽어라 죽어라 에이씨 내 돈 내 돈 너무 센데 이제? 다행입니다 모양으로 갈게요 무늬로 갑니다 무늬 이게 무늬 제 왼쪽이 있구요 K5 왼쪽이 있구요 카투라도 돼야 된다 하이 투표 싸움 같아요 안 돼 버렸네 죽습니다 원패였던 것 같아요 까서도 이겼을 것 같은 투표하면 이정도 금액에선 들어와 그쵸 9초 맞쥬 8 9 스트레이트 깨졌고 모양도 깨졌는데 요거 이제 다 하면 안 따라갑니다 이런식으로는 안쪽으로는 그럼 들어갑니다 재원 못 잃을 재원도 못 잃을 자원도 못 잃을 하이 조금 아쉽지 금액 시작합니다 아이고 백 스트레이도 됐나? 안 비싸니까 갑니다 콜만 받아 니꺼 얘는 카툰 인거 알고 들어온 거야. 거기 이길 수 있다는 건 아투 또는 12345 백 스트레이트 또는 뻥카일 수도 있지만 자꾸 그런 생각하면 저 터지고 온다니까 왼쪽에 k 다 꺼져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각이 두 갠데 아투라고 봐주는거지 아투라고 인정하는거지 게임을 시작합니다 짜륙 칠 칠 아니 안 갈테다 나 칠 갖고 있다고 너 그래 할테니 빨리 나가겠죠 뭐 골라요? 뭐 골라요?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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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였을까 받은 이유는 나오죠 콜타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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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간다고 안가 안간다고 콜 고매 뭐가 떨어진다 이런거 보는 재미 괜찮 음 자 여러분 광고 말씀 하나 드릴께요 칠 버려? 아니야 칠 왜 버리니? 네이버에서 아휴 안 버리길 잘했지 이렇게 행운이 오네요 알파벳 ABC ABC 도매 소매말고 도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정수량이라는 그... 조금 특징은 있지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쌉니다 단 한정수량이에요 그렇다고 3명 이런게 아니라 굉장히 어마무시한 가격의 한정수량인데 어디라고 그랬죠?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ABC 도매 검색해 주시고요 시어머니 또 며느리 손잡고 일단 달려가 본다는 그런 곳이에요 가격에서 안 싸면 안 올리고 그냥 어설프게 싸면 또 안 올려요 네이버에서 ABC 도매 C 도매 C를 도매 합니다 ABC 도매 또 어이로 도매 아이고 매 할 때 그러면 도매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아이 할 때 매에요 도매 아이고 뭐 떨어집니다 삥 한 번 하고 콜 받으라고 한건 아니냐 원패인데 자 어디라고 그랬죠? 어머 다 나가니? 아휴 단둘이 난 너무 어색해 A B C 영어로가 아니라 아 영어로에요 A B C 도매 C 도매 C 도둑 아니구요 C 도매 A B C 도매 많이 검색 부탁드려요 어 정말 썹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러나 한정수량이라는 것 예체 말라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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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 내리면 웹사이트란에 뜹니다. 웹사이트란에 뜹니다. 프랑스 바뀌어야지. 안 바뀌으면 좀 곤란한데. 얘들이 얌전해지긴 했는데. 어머 마지막에 에이스 꽂혔어. 환장하겠다. 이렇게 돈 잃고 주머니 사장 넉넉치 않을 때 화끈하게 싼 곳. 그 어디 메뉴? abc돔에 많이 좀 들러주세요. 어설프게 싸면 싸다구를 때려달라는 그런 전갈이 있었습니다. 스콜피온. 투표겠지. 원페어도 빌리고 난 이제 망조가 있나봐. 하지만 이렇게 망조가 있을 때는 조심조심 싸게 싸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너무 너무 스팸 같죠? abc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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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느라고 그냥 막 얼떡기로 따라가네요. знаешь 뭐지. 아 콜. 넌 이거 왜 하고 있지?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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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씨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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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이거 애들 느꼈어. 뻥이라고. 뻥이라고 느꼈어. 아 그런 애 죽어. 느끼는애 죽어. 자기 폐가 너무 안 좋아서. 나 뻥치는거다 그래도 애들이 이제 겁을 먹자 아 닭대가리 버려 괜히 버렸다 아 잘 잊습니다 막판 해야 되겠어요 막판 입니다 시작하거나 말거나 뭐랄까 님이 강태자 아니 왔습니다 아 어떡하지 난 착한놈 증후군이 있는데 아 어떡하지 강태 예약됐어 엄허 엄허 나도 쫓겨나는거 아닌가 몰라 이것도 원피어 싸움 아니니 에이 텄어 텄어 다이악은 어떻게 못하겠어 떴네 떴어요 잉 아 나 막판이네 그것도 받는다 너 진짜 그럴래 이번엔 편법 90제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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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본목을 알고 있어요 안 알지 다음 시간에 뵈 안녕하십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